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독인 신문교회를 창립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기뜸같이 초대 안디옥교회처럼 기독 신문교회가 왕성하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신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시옵소서. 지문촌 부흥성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 김원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